졌어.. 아아.. 시청자분들! 상대 2,800테란인데 지금 부캐로 돌리는 거라 해요 여러분들 제보 들어왔다 여러분들 제보 들어왔다 내가 지금 구두로 맞게 생겼는데 지금? 어 지금 두 번이나 다른 매칭이 걸렸는데 이러면 어긋났기 때문에 아마 좀.. 어 나느냐 파마스님? 어? 맞네? 어.. 알겠습니다.. 예 2,800에 테란인데 여러분들 반판 복수전 컨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. 아님 1,800에 관중요 10,800에 테란을 단단하면 갈매 조금 더 차갑습니다 1,800 에서 2,800에 관중돼 서 CT를 쓸 거친... 4,800에 관중돼 보였는데 너무 쭈이 좀 더 밀려osten 1,800에 관중돼서 1,600에 관중돼서 5,800에 관중돼서 1,800에 관중돼서 5,800에 관중돼서 5,800에 관중돼서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. 전투에 못마르다 전투에 못마르다 전투에 못마르다 나가 숨을 복숭을 위하려 전투에 날 풀린다 미샤아투 전투에 날 풀린다 전투에 빠져를 흘리버려 가시의 빛을 받들어 럭타이 알았다 전투에 못마르다 알았다 그낙지 전투에 못마르다 아무리 고른다 도전중 중 우선 사바닥 전투에 못마르다 오 은 히힛끼리 겉으로 잃어버린 중 도망간다 ㅋㅋ 1-2-2-3-2-4-1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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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아까 조금만 더 참고 니콜로 그냥 방어를 할걸. 아... 지전 이기던 여러분들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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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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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